지난주 서울 강남에서 고급 수입차 운전자가 의문의 남성들로부터 전기충격기와 3단봉으로 이유도 모르는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의 용의자 3명을 모두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 앞. 골프를 마치고 나온 41살 A씨가 고급 외제차인 롤스로이스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탄 순간 뒤따라온 3명의 남성이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어 남성 2명이 보조석 문쪽으로 달려가 차량 안으로 들어가더니 발버둥치는 A씨를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해 밖으로 끌어내립니다. 이후에도 마구잡이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3단봉까지 꺼내든 순간 A씨의 일행이 나타나자 남성들이 황급히 달아납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일과 다음 날 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인 34살 김 모 씨와 20살 이 모 씨를 붙잡은 데 이어 오늘 오후 충남 아산에서 36살 김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오늘 검거된 김 씨는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